안전하게 걷어냅니다. 예측이 좋았습니다. 탄탄한 수비입니다.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. 멋진 플레이입니다. 공 받았어. 슛. 추가 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. 또다시 들어갑니다. 자신이 왜 슈퍼스타인지 보여주는 골입니다. 이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.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.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. 이니아스타 세 번째 골을 넣습니다. 네 경기장은